생활숲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다하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영! 숲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숲속은 우리의 생명의 뿔이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 숲과 함께 나는 술을 하면서 내가 자연임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연과 환아지는 시간 나무하자 합니다. 위대적으로 지구소스는 배불로 숲속을 면이 훌륭한 위대적으로 빛나는 위대적으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와 과루 그리고 건강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폐 폐를 깨끗하게 하고 청뇌 머리를 맑게 하고 청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이 숲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숲속에 와서 여러분들이 자연이라는 것을 느끼고 청폐, 청뇌, 청심을 통해서 건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숲을 쭉 바라보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숲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한한 생명서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서 생명서가 이 안에 가득합니다 숲명상 이것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숲속에서 여러분들의 평화와 행복 건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숲속에서